안일로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 정책은 원인과 결과,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위험한 도박일 뿐입니다. 이제 그 위험한 도박을 멈추어 주십시오.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가 시급합니다. 청와대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을 교체해 주십시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철회해 주십시오. 북한에 대해 말도 밑도 끝도 없는 옹호화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외신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축이 흔들리는 동안 경제와 안보라는 국가의 규칙이 흔들리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오로지 적폐청산에만 집착했습니다. 자신들은 깨끗하고 정의롭다고 해왔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민주당 의원님들, 이거 외신 보도 내용입니다. 국가의 부분에 대한 과정은 안장이다. 국민의힘의 starts. 대표님, 대표님, 대표님. 이 feder인의 표정에 갖는 게 아니라 백선 시대 중 şunu Roberoni에 adorn their laws, even 행 Grams have done this. Lightning is a negative.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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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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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자, 나경훈 원내대표님, 발언을 계속 하세요. 발언을 계속 하시라고요. 나 대표님, 안 들리세요? 발언을 계속 하세요. 하세요. 자,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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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입니까?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안 들리세요? 정회 선포할까요? 정회 선포할까요? 할까요? 아니에요? 원회대표님, 발언을 계속해 주세요. 안 하면 정회 선포할게요. 안 들리죠. 하세요, 하세요. 그냥 계속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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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리지 않아요. 걱정 마시고 하라고. 한 초선 의원이. 기록에 다 남는다고. 기록에 다 남는다고. 아니, 기록에 다 남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시키면. 나랑 cũng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조용히 하라고 한번 말씀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한 초선 의원이. 조용히 하세요. 막대한 예산과 정책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주무를 수 있습니까? 국가 채무조작은 세상 일정 모르는 사묵한 탓이라고 합니다. 딸 부부의 해외 이주 의문을 제기하자 해명은커녕 화를 냈습니다. 이 정부가, 이 정부가. 전혀 안 정립니다. 하지 마세요. 여기가 관계를 한 번 보고 싶어요. 전혀 안 정리를 하세요. 조용조용.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그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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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 30% 저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탈원전은 또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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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좀 들으세요.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가 민주당 의원님들 들어주십시오. 듣고 나중에 가서 항의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수준 경험을 갖고도 먼저 탈원전을 외치는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의아한 눈빛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 불안으로 산업 전반이 흔들립니다. 전기료 인상은 불보듯 뻔합니다. 원전 산업은 붕괴됐고 학계마저 침체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백해무익입니다. 탈원전의 쌍둥이 민생 파탄 정책이 바로 금강... 탈원전의 센터 Bowie Expo ... 한글자막 by 박진희 이제 그만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네, 네.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는 계속 연설하시고요. 기록에 다 남아요. 그리고 정확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양쪽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 나오세요. 이제 계속하세요. 발언 계속하세요.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 계속하겠습니다. 조금만 경청해주세요. 아무리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녀석은 어떻게 들어? 그러면 이런 녀석은 어떻게 들어? 그러면 이런 녀석을 준비할까요? 야당들 해. 야당은 이런 말이 있고. 그래. 그래. 소리 들렸으면 됐잖아요. 그래. 그래. 우리 야당이. 우리 야당이. 우리가 야당이. 버리지 않아서 버리지. 아니. 그러면 야당이. 그러니까 하시게 되면 시끄러해지는 일부터 조용하시고요. 또 추석 대전이란 말을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는 이 말. 그런데 이 말은 이게 이 말은 추석 대전이란 하지 않았다. 아대표 여유와 자신만 가져 저거 배하지 말고 알았죠? 아대표 여유와 자신만 가져 이대표 여유와 자신만 가져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희상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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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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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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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